굉장히, 굉장히 오실 많은 분이에요. 굉장히 응원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만나러 가볼게요. 따라오세요. 제가 일단 그분을 만나러 지금 미국의 패키지 우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어색씨 곧 도착할 것 같아요. 지금 근처에 있다고 뜨는데 오! 왔어요. 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. 아! 맞아! 아!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사볼게요. Hi, how are you? I'm good. Yeah, so good. This is my first time using Uber. What is the Uber? It's almost like a taxi. Yeah. But it's a lot better. Yeah. And we provide you with water. Yes. And cell phone chargers. And a lot cleaner than taxi. Yeah. Okay, great. 어머. 여기 진짜 대박이다. 방금 힌지 보셨어요? 와.. 선 같았어. 이제 근데 한 5분 뒤면 도착한대요. 그래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얼마 안 앉지 않았어요. 누군지 궁금하시죠? 하하하